맛있지? 응 고생했어 응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으니까 짠하고 먹자 짠 응 고생했어 맥주도 짠 맥주짠 난 자기처럼 많이 마시질 못해서 거품만 마셨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곱창도 많이 들어있나? 곱창 추가했어? 아니 그냥 그냥 시킨거야 중짜리로 센스가 없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네 너무 오랜만이야 응 맛있어 맛있지? 응 맛있지? 응 맛있지? 떡도 잘 먹었다 떡도 잘 passive 아이고 아이고 음!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나 더 줄게 무서워 응 나 더 줄게 한입만 먹고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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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너무 맛있다 와아 계란 저게 잘 안 먹어요 계란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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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10분 정도 탕후라 오늘의 주제를 준비했네요 오늘의 주제는 소스에 찍어올리기 치즈가 잘 어울린다 오랜만에 먹어야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 매운 맛 정말 맛있다 맛있고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자기가 겁 너무 심해 아 이상하다 마시고 있는데 안 마셔져 내가 첫 잔이 딱 그랬어 어? 떡있다 또 있을걸? 감시한건 아니야? 맥주 한잔 이럴때 맥주 한잔 쫙 해줘야지 입안에 있는 상태로 쫙 그래야 더 빨리 잘 넘어가지 왜 빨리 넘겨? 초보 그러네 우리가 많이 먹는게 아니니까 맛을 의미해야지 응 자기는 맥주 맛을 의미해 본적 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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